안녕하세요 표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제가 무려 3년 동안 하고 있는 매달 매달 하고 있는 컨텐츠에요 인기 컨텐츠라는거죠 어떤걸까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성조님 말만 들어도 아 이거 표만 봐도 어지러운데 저는 스킵할래요 아 잠깐만요 스킵하지 말고 제 설명 한번 들어봐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줄지어 세우는거 정말 좋아하잖아 우리나라는 뭐다? 등수 매기기 좋아합니다 제가 과연 가성비가 어떤 놈이 좋은지 이렇게 등수를 일일이 매겨놨어요 근데 또 뭐 있어요? 전 저번달 대비 이번달은 가격이 얼마나 내렸는지 올랐는지 이런것도 일일이 표기를 해놨고요 더불어서 이 그래픽카드가 어느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평균 성능 퍼센테이지 혹은 그냥 눈을 직접 볼 수 있는 이 모니터에 이 정도 프레임이 나온다고 프레임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손쉽게 아 이 그래픽카드 성능은 얼마고 그리고 이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가 나쁜 제품인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 살 생각하고 있다면 참 도움이 되는 영상이고요 컴퓨터 살 생각이 없더라도 그냥 마트 전단지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영상이 될거에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 함께 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하이엔드 구간부터 보겠습니다 하이엔드 구간은 6900XT부터 3080Ti 이렇게 한꺼번에 긁어서 볼텐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FHD에서는 144프레임 당연히 넘어가고요 상업으로 해도 그리고 QHD에서 중업 상업정도에서 한 100프레임 초중반에 나와요 4K로 해도 중업 하업하면 한 100프레임 이상 뿜어주는 아주 진짜 고성능 그래픽카드들인데 고성능 그래픽카드인 만큼 가격도 비쌉니다 200만원 200만원 넘는 훌쩍 넘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가성비는 당연히 등수가 꼴지나 꼴찌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가성비는 없어요 그냥 사치품에 가까운 제품들인데 일단 저번달 대비 이번달은 가격이 좀 내렸습니다 왜? 내가 방금 내부를 얘기했잖아요 사치품이라고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너무 비싼 제품이니까 그리고 또 국내에 3080Ti는 은근히 물건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느정도 물량이 풀려있다 보니까 90하고 6900까지 가격이 같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성조님 저거 지금 살만한가요? 음 사고싶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과연 내려봤자 10만원 20만원까지 밖에 안 내릴거에요 왜그러냐면은 지금 3080Ti 파운더스가 175만원이잖아요 그 가격에 맞춰서 내릴텐데 내려봤자 지금 187만원이잖아요 제일 싼거 앞으로 한 10만원 내리려나? 맞죠? 그렇게 본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다보니 어차피 저정도 제품 쓸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기다려봤자 얼마 안내릴테니까 그냥 지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성비는 좋지 않은 제품이니까 고민좀 해보고 사세요 자 그 다음은 6800XT, 6800, 308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놈들은 음 최고급 제품은 아무래도 성능에 비해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차선채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제품이에요 은근슬쩍 좀 잘 팔려요 3080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6800XT, 6800은 저번 달만 해도 120만원대까지 내려서 어 좀 살만한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랐어요 왜? 국내 시장에 지금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판매량 한번 보세요 지금 몰이 별로 없어요 200몰, 300몰 이렇게 안 찍히죠 물건이 없다는 얘기니까 6800 시리즈는 그렇게 제껴두고요 3080은 국내 물건이 좀 있는데요 지금 안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채굴이 또 다시 스금스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더리움 최상성이 조금 좋아졌고 가격도 조금 오르는 바람에 3080이 현 시점에서 3080, 3060TA, 3070 이 중에서 채굴 가성비가 좋은 놈 뽑으라고 하면 3080이거든요 해시레이트가 그래요 3070이 68 정도 나오면 3080은 얼마냐면 한 100이나 95 정도 나옵니다 거의 50%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근데 비용적으로 얼마 차이 나요 3070 채굴되는 거 살려면 11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50만 원만 더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80이라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중고로 팔 때도 감가상각이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13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0만 원, 135만 원 별로 심하지 않고요 덕분에 이 3080이 가격 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저금 130만 원대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봐요 별로 사기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다만 뭐 개인 채굴에서 이거 가지고 오존도 손해본 가게를 몇 권 없겠다 하시는 분도 사시는 건 말리지는 않을게요 여튼 현 시점에서 이 제품들은 딱히 메리트가 없습니다 6800, 3080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괜찮은 제품들에서 메리트 있는 건 뭔가요? 3070, 3070Ti요 3070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싼 제품이 일단 채굴이 안 되는데 97만 원 정도 해요 지금은 살짝 올라서 98만 원, 99만 원 정도 하고요 3070Ti도 마찬가지로 채굴이 아시죠?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일단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70하고 비교했을 때 70Ti는 겨우 5만 원에서 7만 원 비쌉니다 서로 제일 싼 제품끼리 비교하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3070Ti에 몰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성비 등수를 봐도 상공 70Ti가 상공 70Ti가 상공 70Ti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럼 성전이면 둘 중에 산다 그러면 뭐 살 거예요? 난 당연히 70Ti 씁니다 뭐 전성비가 뭐고 막 떠드는 사람들 많은데 필요 없어요 돈 줍만큼 성능 더 올라가잖아 하이엔드 국에는 원래 돈 줍만큼 성능 다 올라가 심지어 가성비가 70Ti가 더 좋아 당연히 70Ti 살 거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70Ti는 일단 채굴했는 제품 재포장했을 가능성이 없어요 맞죠? 그런 이슈에 시달릴 일도 없고 그리고 또 70Ti는 생산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어디 창고에 짬박했던 재고품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을 생각해봤을 때 70Ti 사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뭐 전성비 안 좋다 그래도 40W 또 50W 차이 안 나니까 하루 종일 게임 하는 거 안 이상 뭐 한 달 전기세 만 원도 차이 안 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둘 중에 산다 그러면 70Ti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70Ti를 못 사거나 물건이 없어서 아니면은 가격이 너무 비싼 제품만 남았을 때는 3070 중에 제일 싼 거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여튼 여기 있는 구간 애들 중에서는 그나마 살만한 건 3070Ti 정도로 좁히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런들은 4K 쓰기는 조금 부족하고 QHD에서 옵션 타입 어느 정도 하고 한 100프레임 뽑아서 쓰기 좋은 그래픽 카드인 6700XT부터 2070 슈퍼 사이에 있는 제품들이에요 가성비는 6700XT가 제일 좋습니다 이 6700XT가 가격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75만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왜 내려갔냐면은 앞으로 또 물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6700XT가 상공출광과 가격이 비슷해서 거의 안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쌓여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MSI든 XFX든 털어버리더라고요 좀 싸게 그래서 얼마 전까지면 75만원에 싸게 팔렸는데 그 제품도 거의 다 팔리고 현실점에서 80만원 8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아 그 한 2주 전보다 좀 떨어지는데 1, 2주 전보다는 그래도 이 중에서는 또 가성비가 1위네요 그럼 소전의 생각은 어떤데요 이거 살만한가요? 6700XT가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6700XT가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9, 10 기반의 좀 9 게임에서는 프레임이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배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좀 프레임이 안 나오니까 사실 국내 온라인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 별로 추천 안 하고 싶어요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3070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3070XT이나 혹시나 스팀 게임 위주로 하신다 그러면 살만해요 그 불칸 기준으로 하면 프레임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 얘네가 GPU 로드율이라는 게 국내 온라인 게임에서는 좀 안 나오는데 그 고사양 게임에서는 또 한 90% 이상 잘 뿜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하신다 그러면은 살만한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그 밑에들은 어때요 3060Ti랑 2070 Super랑요 일단 2070 Super 2080 2080 Super는 사실상 판매 중단입니다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쭉 다 빼고 보면은 3060Ti 밖에 없어 근데 이거 두 개 딱 비교해보면은 어 성능은 뭐다 6700XT가 좀 더 좋은데 가격적으로는 뭐다 3060Ti가 비싸다 그럼 3060Ti 살만한 이유가 있나 없죠 실질적으로 이건 뭐 93만원 주고 살 바에 그냥 5만원 더 주고 3070Ti 쓰거나 아니면 10만원 더 주고 3070Ti 쓰는 게 당연히 맞다고 할 정도로 뭐 과성비가 저 위에 있는 것하고도 별 차이가 안 나고 성능적으로 봤을 때 딱히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것들은 싹 다 제외하고 애매하게 돈이 있다 난 한 80만원 그래픽카드에 중반 정도밖에 못 쓴다 그 이하밖에 못 쓴다 하시면 6700XT 보시고요 어 그걸 제외하고는 그냥 돈 좀 더 보태서 보태 보태충이 돼야 돼 어쩔 수 없어 상공치고로 가십시오 자 그럼 여기까지 딱 긁어서 보여드렸어요 그 밑에 거 한번 봅시다 퍼포먼스급 5700XT부터 2060까지 제가 퍼포먼스급으로 분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라인업인데 여기서 살만한 제품은 음 2060밖에 없어요 일단 5700XT는 사실상 전량 그냥 채굴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100만원에 누가 사 이거 3060은요 3060은 저번 달 대비 꽤나 가격이 안정화됐어요 제가 저번 달에 슬그머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이거 가격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더 내렸죠 더 내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가성비가 좀 떨어져요 가성비 비용 보시면은 2060 대비 한 500원 가까이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10%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60만원 중반에서 70만원 사이에 살려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저거밖에 없긴 하지만 추천 제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2070은 단종이니까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 2060 슈퍼는 일부 판매 물건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성능적으로 2060하고 비교했을 때 10% 12%밖에 좋지 않은데 20만원 가까이 비싸니까요 5700도 채굴로 다 끌려가서 국내는 아예 수입이 안 돼요 단종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5600XT도 국내 요새 수입이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단종에 가깝습니다 쭉 다 빼다 보면 볼 게 결국은 3060 아니면 2060인데 3060 가성비가 다소 떨어지니까 웬만하면 2060 쓰라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성주님 2060 53만원도 예전이 비싼 것 같은데 이거 작년에 40만원 정도 팔던 거 아니에요 맞긴 한데 2060 가격이 그 정도까지 떨어지려고 기다리다 보면 단종이 먼저 될 거예요 2060은 사실상 원래 단종 예정이었던 제품이 현 시점에서 3000 시리즈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하위 라임이 또 따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재생산한 겁니다 재생산은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가뜩이나 엔비디아에서 지금 PCB나 아니면 MOSFET, 캐피스터 이런 게 좀 부족하니까 웬만하면 좀 고급과 같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판국의 2000 시리즈 생산은 언제까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니까 여러분이 웬만하면은 그냥 지금쯤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거 앞으로 더 내려봤자 몇만원 안 내릴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 한 번 드리고 퍼포먼스도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살사 메인스트림 이것도 자주 나간 제품인데 이 제품분들 보면은 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거 전부터 해도 그 얘기했어요 더 내려야 된다고 근데 더 내리긴 했어 근데 얼마 안 내렸어요 거의 뭐 10만원 가까이씩 더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비싼 느낌이야 1660은 원래 얼마 있습니까 1660, 1160, 셔퍼, 1160, TI 전부 다 뭐 30만원, 뭐 28만원, 33만원 이 사이에 있던 애들이에요 여전히 비싸죠 거의 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더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 위 애들도 그 정도밖에 안 붙어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비슷한 거잖아요 하면 안 되지 밑에 애들은 원래 얼마 안 하던 거잖아 아니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에 20만원 붙은 거랑 100만원짜리에 20만원에 붙은 거랑 똑같습니까? 안 똑같죠? 여기 애들은 진짜 메리트가 없어요 특히 1660부터 1660, TI 사이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잖아요 2060이 최근에 토마크가 49만원 정도에 판매됐어요 카드가 기준으로 그러면 10만원만 주면 이거 쓸 수 있는 거네? 아니 10만원도 아니고 2만원만 더 주면 아니 똑같은 가격이 이거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성능 차이 얼마나 나요? 꽤 많이 나죠 72%, 77%, 82%인데 얘는 거의 100%잖아 그러면 20%는 차이 난다는 얘기네? 많이 차이 나는 얘긴 25%도 차이 난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도 버티고 2060 쓰세요 여긴 진짜 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송준님 그래도 1650 슈퍼는 좀 싼 것 같은데요 아 싸긴 싸지 선도 그만큼 떨어져요 하하 선 차이 많이 나죠 30% 넘게 나는데 이거 쓰겠다고? 이 돈 주고? 에이 뭐 사서 호객님 될 거 없잖아요 그냥 돈 더 모으세요 더 모으고 그냥 바로 2060으로 올려서 사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여튼 여기는 X 살 거 없다 그 밑에 갚시다 1650하고 1050Ti 솔직히 20만원 중반이었으면 1650까지는 살만하다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소 올라가지고 또 30만원 가까이 됐어요 이거 두 개도 지금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살 수 있는 돈이 딱 30만원밖에 없는데요 진짜 딱 30만원밖에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1650까지 추천할게 차라리 그냥 2060 3기가나 2060 6기가 중고로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걔네들은 AS가 없으니까 난 새 거 사야 된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뭐 1650 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탄탁치 않죠 탄탁치 않아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추천 먹는 고루라 그러면 참 곤란해요 6800XT 3070Ti 6700XT 2060 이 정도가 딱 추천이고 나머지는 다 아직까지 더 내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가요? 저랑 좀 달라요? 여튼 마무리 짓기는 좀 아쉬우니까 총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가격 하락세는 추춤하고 있습니다 3090부터 3080 사이 제품은 크진 않지만 조금씩 더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원래 잘 나가지 않으니까 내리고 있는 거예요 비교적 잘 나가는 3070Ti와 3070은 오히려 소폭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포함이 되겠죠 제가 이거 생방에서 몇 번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사실 표 만들기 전에 먼저 언급해드렸어요 2주, 3주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070Ti, 3070은 거의 안 내릴 것이다 그리고 소폭 오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얘기한 대로 흘러갔죠 그것도 모르겠어요 3080은 지금 굳이 살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내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죠 내렸습니다 그리고 300, 3080Ti는 거의 가격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했는데 얘네는 조금 내렸네요 이건 내가 틀리긴 했어 틀리긴 했는데 뭐 어쨌든 보통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거의 흘러갔어요 점쟁이는 아니더라도 역시 3년 동안 이 표 만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추기는 하더라고요 여튼 여기서 추천 제품은 6700XT 혹은 3070Ti입니다 퍼포먼스급은 제가 저번 달에 좀 더 내려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더 내렸습니다 국내 물건이 없는 제품도 빼고 실제로 판매가 되는 3060, 2060 기준으로는 확실히 더 내렸어요 10만원씩 더 내렸거든요 거의 7만원 10만원 사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만한 가격까지 간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많이는 아니고 한 5만원 6만원 정도 더 내리면 그때야 진짜 살만한 가격대에 온 것 같거든요 물론 그래도 여러분은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작년 가격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정도 가격까지 가면은 진짜 그래도 구매를 고려할 만한 가격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가격? 40만원 중반 2060 기준으로 뭐 좀 비싸면 40만원 후반 상공유권 기준으로는 50만원 후반에서 60만원 초반 정도가 여러분이 살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그 가격에 나온다면 사세요 앞으로도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질 거거든요 뭐 한 2, 3개월 뒤면 내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여튼 추천 제품은 2060입니다 아 그리고 저 메인 스트림하고 저 밑에 있는 뭐 미들레인지 로우엔드 이런 것들은 그냥 살 거 없어요 다 필수 하겠습니다 돈 내야 돼요 얘네들은 그냥 여기 거 살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중국 그래픽카드 보거나 아니면은 1030 사가지고 존버 사세요 존버 타고 그거 되팔아봤자 몇만원 손에 안 보거든요 아직까지 얘네들은 좀 더 내려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어때요 나름 가격 흐름 보니까 여러분도 언제 사야 될지 짐작이 되나요? 짐작 못하실까봐 은근슬쩍 중간중간에 얼마 정도면 사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줬을까라 생각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시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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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